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시작하셔서 A3부터 G7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적용되어 있는 글꼴 여러분이 수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직접 입력을 하십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5부터 AU,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 A10부터 A12, A13부터 B13 영역 네 곳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C4부터 G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서 굵게. 체육의 색깔은 표준 색에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C5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자를 붙이시는데요. 0일 경우에는 0을 표시할 수 있는 셀 서식입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형식에다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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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개자를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번째 A3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에 클릭합니다. 다시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음은 B5부터 B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제품명이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혹시나 이름을 입력하실 때 오타가 있거나 범위 정의 잘못되셨다면 수식 탭에 가셔서 정의된 이름에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시고 이름을 정의했던 걸 선택하시고 삭제하신 다음 새롭게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범위를 지정했거나 오타가 있을 경우에 다음 H7 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클릭하시고 기존 사용자 이름을 지우신 다음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하시고 메모의 경계라인을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H7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셔서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 지정하는 문제 5문항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겠습니다. A4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수식에 오셔서 입력하시는데요. 첫 번째 등호 지기가 주임이면서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 함수 입력하시고 지기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C4를 선택 F4, F4 눌러서 C열음 고정 4567 행위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요. 그 값이 주임과 같습니까? 심표 두 번째 총급여가 있는 G4 셀을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G열에 있지만 4567 행위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 그 값이 작다 400만원 4 입력하시고 0을 1, 2, 3 1, 2, 3 입력하시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서식 버튼 누르실 건데요. 입력한 수식 잠깐 다시 보시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하니까 AND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두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 색깔은 파랑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직위와 총급여를 확인해 보시고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점이 동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A2부터 A3의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요. 따로 A12부터 A13 영역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점 동부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A2부터 A3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건이 작성을 하셨다면 결과를 표시할 C13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동부지점의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일단 지점의 합계부터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SUM 이란 함수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두 번째 필드 동부지점의 매출액의 합계입니까 필드명은 매출액 조건은 지점이 동부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다음은 이 값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라운드업 라운드업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숫자는 구해놓으셨고 100의 자리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죠. 1의 자리 마이너스 1 10의 자리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면서 평균 기본급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조건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제12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 이따가 평균 이상 에버레이지 쓰실 수 있을까요? 카운트 if s부터 쓰는 게 맞는데요. 일단 평균이라는 값을 구하는 작업 먼저 하고 그 다음 에버레이지 if 쓰겠습니다. 에버레이지라는 함수 카운트 if 나중에 작성할게요. 에버레이지 그 다음 상여금이 있는 데이터 제23부터 제20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평균값은 149만 7천원보다 큰 데이터를 조건으로 주실 겁니다. 상여금에 가서 149만 7천원보다 큰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세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평균 평균 기본급 이상 제가 지금 계속 잘못 설명하고 있네요. 다시 지울게요. 상여금이 120만원 이상이 하나 둘 세 개 데이터들 중에서 이상이니까 보다 크면서 세 개 데이터들 중에서 다시 기본급에 가서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찾을 거 찾아서 몇 명인지 셀 겁니다.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에버레이지부터 쓸게요. 에버레이지 그 다음 기본급 선택 가로 닫고 엔터 기본급의 평균은 288만 288만 1875 입니다. 라고 구해졌습니다. 아까 상여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20만원보다 큰 데이터가 다섯 건이 있었네요. 제가 카운트를 좀 잘못했네요. 이 다섯 명 데이터들 중에서 288만 1875 보다 큰 데이터만 찾고자 합니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넷 4 라고 구해질 것 같은데 대충 예상했을 때요. 그러면 이제 count if s 암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뒤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count if s 더블클릭 하시고요. count if s 다음에다 커서를 안쪽에다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요. 지금 에버레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일단 범위 정해서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게 하시고요. 첫 번째 count if s 에는 조건의 범위 조건은 상여금에 가서 두 번째 크거나 그냥 크다 크면서 크다 120만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기본급에 가서 그 다음에 와서 크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 평균 이상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값을 컨트롤 v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살짝 오류가 발생을 해요.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시냐면요. 제가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예상되는 값은 0이라고 나와요. 우리 아까 미리 카운트리 해봤을 때 한 4명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0이라고 나온 이유는요. 첫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 120만원보다 크다라고 넣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조건에 범위 넣었고요. 조건의 값이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넣을 건데요. 이 평균값을 구한 average 함수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으며 함수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끝나는 큰 따옴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크거나 같다 해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거나 같다와 average 함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다가 n% 연산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정을 한다면요. 크거나 같다 뒤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n% 연산자 그 다음 맨 뒤에 큰 따옴표는 지우셔서 화면과 같이 조건은 크거나 같다 그 다음 함수를 통해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 제가 아까 4명이라고 했는데 3명이네요. 잘못 카운터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왜 잘못했지 음 하나 색깔로 세워볼게요. 한 명 120만원 이상인 데이터가 이만큼 5명이죠. 120만원보다 큰 데이터 그들 중에서 아까 평균값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서 에버레이지 평균값 구해보시면 288만 천 하나 둘 셋 아 네 세건이 맞네요. 여기는 285만 6천원이었네요. 그래서 3명입니다. 3이라고 구해졌고요. 구한값 뒤에다가요 m% 연산자 이용해서 명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커서 그냥 20 30 비교하는 게 아니라 커서 잘못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시험장에서 가능한데요 가능한 하시고 나서요 글자 색깔 다시 원위치 하시고 평균값 구하셨던 데이터는 지워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계산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문자를 구하고요. 1, 2, 3, 4에 해당한 값들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있는 D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미드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여덟 번째 한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한 글자가 구해지고요. 그 값이 1이면 남, 이면 여라고 나열할 건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추주라고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1이면 남이라고 입력하고 2면 여라고 입력하시고 3이면 남이라고 입력하시고 4면 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1, 2, 3, 4에 해당한 값들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세 번째 문제 실습해 보셨고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 첫 번째로 높은 사람 을 구하기 위해서 J1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지 함수를 입력합니다. 총점의 데이터를 선택하되 이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의 값은 동일한 값을 비교할 거라서 범위 정하신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첫 번째 큰 값 이라고 1이라고 넣습니다. 라지 함수 안쪽에 인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함수 삽입 에 가셔서 어레이 몇 번째 해당한 값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첫 번째 큰 값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꼭 절대 참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복사하시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188 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등호 다음에 거설을 갖다 놓고 if 만약에 요 바로 왼쪽에 있는 i17 에 있는 값이 같습니까 첫 번째 큰 값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맨 끝에 가서 심표 저희는 최우수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심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을 구하기 해서 if 부터 시작해서 전체 심표 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맨 뒤에 가셔서 컨트롤 v 라지암수의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수정하시고 최우수가 아니라 우수로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맨 뒤에 가셔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if 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를 한번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큰값 두 번째 큰값 에 해당한 최우수 우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d29셀 선택하시고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왼쪽의 첫 번째 문자와 아래쪽에 학과 코드 해당한 영역을 b38 b38 부터 d39 영역을 참조하여 지원학과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학과에 오류가 있을 때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하기에서 d29셀에다가 left 함수를 입력합니다 left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텍스트 a29셀 신표 한 글자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그 다음 d3 29셀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어 다음에다가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hlookup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눌러서 찾을 값은 left 함수를 통해서 찾았고요 학과 코드는 참조하는 표 b38부터 d39 영역 선택 f4 눌러서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 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에서 원서 번호의 왼쪽의 한 글자를 찾고 두 번째 와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하나 있네요 여기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수식을 수정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error란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if error의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눌러서 값은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오류가 있을 때 코드 오류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5문항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D10셀에 갖다 놓으시고 이름 정의를 집행율 율계 라고 입력합니다 이름 상자에 집행율 개 C10셀을 선택하시고 집행액 합계 라고 입력합니다 집행액 합계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D10셀의 값의 변화에 따른 합계 값을 보고자 합니다 D10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라고 있습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 이름에 비율 인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D10셀의 값을 현재 62.44 인데요 확인 버튼 누르셔서 80으로 수정하시고 추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비율 인하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그 다음 5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네 그 다음 요약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C10셀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분석 작업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 현재 값은 62.44 인데 80으로 그 다음에 50으로 수정이 되었을 때 합계값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데이터 정렬 문제 보겠습니다 포지션을 가지고 어필드를 가지고 정렬 하는데 가나다라 순서가 아닌 사용자가 정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필터 정렬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정렬 기준을 포지션 선택하시고 셀 값을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시고 문제 나와있는 목록을 투수 엔터 그 다음에 포수 엔터 내야수 입력하시고 엔터 외야수 입력하시고 추가 왼쪽 목록에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목록이 추가가 되고요 선택하시고 확인 첫 번째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같은 포지션 이라면 기준을 추가하셔서요 가입 기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셀의 색깔을 가지고 그 다음 RGB 컬러의 문제 나와있는 색상 선택하시고 위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포지션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같은 포지션이라면 가입 기간을 가지고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의 두 문항 시나리오와 데이터 정렬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단추부터 기록을 할까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C17셀부터 시작하셔서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D19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확인 버튼 누릅니다 N4부터 N14 영역에 평균값을 구할 수 있도록 Average 함수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평균값에 대한 수식을 복사합니다 범위가 선택된 걸 EMSL 선택하셔서 범위 선택을 해제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 텍스트 수정하기 위해서 단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그 다음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는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빗면을 선택 사각형 빗면 위치는 F17 셀에서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G19 영역까지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 서식이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기록 서식기록 서식이라는 매크로 기록이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범위를 B23부터 B24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D23부터 D24 홈에 글꼴에 문제에서 표준색의 빨간입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 그 다음 서식에 대한 매크로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두 개 매크로 기록 하셨고요 평균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 평균을 실행하면 실행이 되는가 글꼴 색깔을 기본 검정색으로 홈에 가셔서 글꼴 색깔 검정색 하신 다음 서식을 클릭하면 문제 제시된 B3부터 B4 D3부터 D14 영역에 서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시된 차트에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두 번째 막대에 있는 별정 통신 서비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제거하겠습니다 삭제 차트 종류입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두 번째 있는 누적 세로 막대형 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차트 제목에 수식 입력 줄 클릭하신 다음 등호 입력 등호를 입력 하시고 A1셀을 클릭하셔서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엔터 다음은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인데요 부가통신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2026년 요소 하나만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레이블 옆에 삼각형 누르셔서 문제 나와있는 안쪽 끝 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차트를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계열 겹치기 값이요 현재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격 너비의 값도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으로 설정해 주시고 작성된 차트와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실습해 보셨습니다 자 를